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떠들썩하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 안 할 거라고 제가 베팅을 했는데 지금 조금 맞은 것 같죠? 근데 아직 러시아가 아직은 우크라이나 북경에서 물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더욱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지금은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해요 윌 클레멘트 형님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 윌 클레멘트 형님이 이 차트에서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초록색 선은 롱텀 홀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장기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에 공급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공급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쇼텀 홀더 쇼텀 홀더들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려갈 때 공급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쇼텀과 롱텀 홀더들의 공급량을 뭐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두 개의 비율을 맞춘 이 초록색 선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로는 이 파란색 줄 안에 있으면은 홀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초록색 선이 내려갈듯 말듯 여기서 애매하게 빡치게 여기 그냥 주차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홀딩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윌클리멘트 형님이 여기에도 서플라이색 레이셔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비트코인이 공급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홀딩하고 기다려라 곧 있으면 가격 오를 거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얘가 자기 뉴스레터에서 또 한 말이 뭐냐면은 지금 거래소들에 유입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비트코인 구입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다른 사태들 그리고 조금 거시경제학자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철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우크라이나군이 그 뭐야 방군 세력한테 뭐 포격을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확 떨어진 것 같죠? 근데 그 외에도 러시아군 7천명이 또 우크라이나 국경에 추가 배치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랑 서방세계 측에서는 야 러시아 너 구라치고 있잖아 지금 똑바로 해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로 왈왈왈 짓기만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서방세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유일한 레버리지가 될 군사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의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의 글랜 디슨이라는 어떤 교수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군사 물리면은 러시아가 무슨 요구를 해도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는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협상이 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가정이 다 맞다는 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영국과 미국은 제네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밴을 때리겠대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해서 국제 무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향을 내비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디지털과 핀테크에 의한 자주성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CBDC 개발을 하고 그거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러시아 은행이랑 지금 재무부랑 비트코인 합법화에 관해서 조금 말싸움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푸틴은 이제 그 뒤에서 야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 이런 식이고 그래서 결론이 어찌 됐든 간에 얘네는 지금 가상자산 이용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스위프트 네트워크 밴을 어떻게 우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러시아에게는 이런 카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자산으로 인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세계 3위의 비트코인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러시아가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를 통해서 약 55만 달러의 금액이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20만 달러, 26만 8천 달러, 10만 달러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자금들이 우크라이나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민간인도 이제 전쟁에 펀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로비그룹이나 어떤 큰 기업이나 어떤 은행이나 어떤 정부가 아니라 나 같은 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조금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걸 받고 있고 서방세계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라거나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을 넘나드는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카드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인정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이점 그린이라는 데 비어 그룹의 CEO가 이런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되는 곳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캐나다가 개 난리 난 게 뭐냐면 트럭 모는 트럭 기사들이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해서 캐나다 수도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 주째 데모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파티도 열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놀이기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농구하고 하여튼 거기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경정 울리면서 사람들 잠도 못 자고 하겠대 그래서 저스틴 트루도가 이번에 뭔 짓을 했냐면 이 트럭 기사 시위에 대한 후원을 막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얘가 뭔 짓을 했냐면 긴급 조치 이런 어떤 법이 있나봐요 그런 거를 발동을 시켰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원 명령 없이도 개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 기사 시위에 후원을 한 사람 아니면 트럭 기사 시위에서 후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법원 명령 없이 통장이 동결될 수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 개판 난리 났어요 지금 미국의 우파랑 좌파랑 전부 다 저스틴 트루도의 이 비상명령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유튜버 중에 진짜 완전 공산당 극좌 안티파 이런 애가 있어요 걔 이름이 Varsh라는 애인데 걔도 저스틴 트루도의 이 행동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얘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그 누구의 공감도 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보이죠? 캐나다인들이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해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트럭 세워놓고 하루 종일 빵빵거리고 있대요 이렇게 근데 저스틴 트루도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긴급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 이것 때문에 저스틴 트루도에 대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 이제 비트코인으로 모금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이 캐나다 트럭 기사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모금이 시작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연의 일치로 캐나다 은행들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갔대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원이 나간 시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이거 뱅크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캐나다 정부가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네 돈 그냥 뺏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 다 꺼내서 비트코인에 넣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캐나다 은행들 전기 나간 게 사람들이 돈을 다 출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시기가 미묘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북미에서 다 비트코인이 어떤 정부라거나 어떤 매개체 없이 어떤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실용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이걸로 무슨 음료수 사 먹고 생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툴이 된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전략물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여튼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레아스 스테노 라르센이라는 덴마크 거시경제 분석가의 뉴스레터를 제가 봤는데 이 아저씨도 저랑 똑같이 아 이거 러시아가 뻥카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이번에 연준이 막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어 비트코인 떡락하고 다들 지금 벌벌 떨고 있죠 3월에 금리 인상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이 아저씨는 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아저씨는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야 금리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작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왜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적어졌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준은 올해 몇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은 금리도 비례해서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롱을 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일단 급한 부를 끄려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조금 할 건데 노동인구가 적어져서 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관해서는 연준도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노동인구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지금 초록색이 미국 10년 최고 빨간색이 영어로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io 그러니까 뭐 노동 참가 인구 비율 뭐 여튼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노동인구가 줄었을 때 금리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는 얼추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빨간 점선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무 금리 많이 올리는 거 때문에 쫄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변수가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라거나 근데 이 아저씨가 이 글을 쓴 아저씨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묻고 싶겠죠 그래서 박주혁 너 뭐할 건데 예 저는 홀딩 할 겁니다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팔 생각도 없었고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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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